자 함께하는 트리트 이스타티비 함께하는 이영키스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첫번째 경기야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이브트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딱 찍어주도록 하구요 어... 아 유튜브에 물어볼 때 테란 폐암인 줄 알았는데 아니시대요 이러신데 저 잘합니다 여러분들 잘합니다 여러분들 자 고3인데 형 방송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러신데 에... 공부하세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공부해야지 슈발람이야 대학교가서 씨먹먹... 해야될거 아니야 대학교가서... 대학교가서만 쭈박쭈박 해야될거 아니야 왜 지금 공부안하고 이러고 있는거야 방학인데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두루는 집게가 세나요? 이틴님 친구 존슨이 세나요? 이러시는데 어... 이거는 좀 겨뤄봐야할거 같은데 근데 역할이 달라요 두루는 집게는 쪼이는 용이고 저는 이제 뚫는 용이기 때문에 에...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... 어... 궁합이 잘 맞을거 같아요 누가겠지는 모르겠다 누가 뚫느냐 누가... 어... 뚫느냐 뭐 이게 싸움이겠죠 뭔소리야 이건 에...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라 했습니다 아 이틴이 감자가 좋냐 고구마가 좋냐 이러신데 난 감구마 에... 감구마라고 여러분들 감자에 고구마가 어... 피어나는 그런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 진짜 그런게 있어 네이버 쳐봐 빨리 쳐봐 저 있어 진짜 감잔데 고구마처럼 생겼어 그리고 고구마 맛이 나 에... 그런거 있어 는 구라죠 자 일단 바라바를 딱 찍어주고... 진짜 있는거 아니야 이런데? 자 어쨌든 바라바를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어... 사네방에 압박을 넣어주도록 하구요 사네방 계속 괴롭히는데 짖는척 갑니다 아휴 쭈빨룸마 아 짖겠죠 아이고 에... 아 지울려고 지울려고 아이고 아 짜증나 자아 아 열받아 자 여타 짖습니다 그냥 짜증나 여타 짖자 자아 자 그러면서 이제 스프링프를 짖고 있기 때문에 아 뭔가 별무리 없죠 자 제사님은 일단 여기인거 같구요 일단 스프링프를 뭐 짖고 있기 때문에 별무리 없지 압박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멀티도 안전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자 뭔가 딱히 할건 없죠 자 제사님은 일단 안맞은 멀티를 어... 대각선인가요 이거 뭐지 아 여기네 여기 아 캐논 짖네요 쟤놈은 드론찍스입니다 자 캐논 지우면은 내가 사늘망에 맞춰서 어... 뽑아줄 필요가 없어 뽑아줄 필요가 없어 사사님은 좀 심시티 안좋은데요 지금 여기만 막으면 되긴 하는데 자 일단 쓰리에 처리 갑니다 쓰리에 처리 가고 자 드론 뽑구요 드론만 찍습니다 어차피 사사님은 할 수 있는거 없다보니까 좀 일단 캐논 짖게 만들어놓고 자 드론을 열라뽑습니다 여러분들 열라뽕따 열라뽕따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구요 자 그러면서 여기로 오구요 자 드론이 왜이렇게 많이 나가네 지금 드론이 뭐 산책하는데 뭐 한 세마리 나간거 같은데 밖으로 밖으로 세마리 나간거 같은데 그건 뭐죠 여러분들 쓰읍 뭐 뭐지 프롬 아까 내려갔는데 뭐지 이거 저울를 찍어 지금 약간 수상하다 저울를 찍어봐 지금 쓰읍 뭐지 뭐 있는데 지금 캐논 지우는거 아니야 여기다 프롬가 프롬가 세개가 나갔다고 지금 수상해 야 이거 의심해봐야죠 뭐 없는데 쓰읍 쓰읍 자아 정찰 한번 해봅니다 끝까지 쓰읍 없어어 어 없어어 자 그러면은 예 자 여기 없벌에도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들 그 사방팔방 다 한번씩 가볼게요 이거 수상하긴 한데 지금 어 여깄네 예 지금 이렇게 살려면 안 나올 그런건 없는데 자, 일단 히다고 지금 란란reen 란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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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얘는 여기 찍어야지 자, 빌드한번 보고 일단 산딜방이 이제 모르고 일단 저는 일단 드로우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혀도 운영이 가능한 그런 상황 자 그래도 산딜방이 정찰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 굉장히 이득이죠 뭐죠 이건? 이 타이밍 공격을 쳐보다니? 상상도 못했어 자 테크도 느린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랜 모두 깨나요? 에 어어 뭐죠? 에 이걸 어떻게 지킬수 없나? 잠깐만 진로 nights 깨지는건 에바잖아 sempre 원래 좀 핸드캡 주 incidence는거지 October 자 간다 병 작살난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자 미끼야 미끼 자 그걸로 미끼고 자 이제부터 시작이죠 여러분들 자 질러시 여기 올거야 자 성큰 하나만 지어놓고 자 이제 시작이다 어 오버워드 어디갔어 아 잡혔구나 아 쉣 퍽 아 웃음 막혔다 자 이제부터 자 오버워드 찍으면서 천천히 한번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이제부터는 어 멀티 깨졌다 지는게 아니죠 여러분들 멀티는 멀티뿐이야 에 자 중요한거는 지금부터라고 자 깹니다 그죠 그리고 멀티 깼기때문에 방심하고 있거든요 에 방심하고 있으신데 대부분 노린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자 컨트롤해주고요 자 제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그런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 컨트롤해주고 자 둘러잡아줍니다 이거 컨트롤 컨트롤 계속 뽑아 제끼면서 자 주가적으로 멀티하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끝났어요 이거 못 막습니다 지금 자 들어가죠 자 현호 한개 깨고 나옵니다 자 사투로 빠지고 자 상대방 때리고 자 포즈 한번 깨고 자 나오는걸 이제 또 점사해주면서 뒤로 컨트롤 왜냐면 히더러 컨트롤 워낙 좋기 때문에 어 할 수 있는거 없고요 상대방 자 컨트롤 그렇죠 포즈 한번 깨주고 자 포즈 점사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자 사메티레스 히더러 쭉쭉 나오고 상대방이 어 멀티 하나 깼어도 이길 수가 없죠 에 워낙 잘하기 때문에 에 할 수 있는거 없습니다 자 쭉쭉 찍어주고 멀티 낚시였다고 사대방 방심을 좀 유도하게 만든거고 자 상대방 할 수 있는거 없죠 좁은 입구이기 때문에 사네베 더 싸우기 힘들어졌죠 지금 자 이러면서 안반들 날아갑니다 에에 자 쭉쭉쭉 좁은 입구에서 사네베 진로 못오게 자 디투 포즈션 잡으면서 사네베 진로 점사 아 갱이기죠 에 자 뭐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네 그렇죠 뭐 대충해도 이겨야 여러분도 에 자 멀티 그냥 주고도 이긴다 음 자 쭉쭉 찍어주고 아 돈 남는다고 에 괜찮아 뭐 또 남을수도있죠 슈바야 어떻게 돈을 다 써 에 이건희 회장님이 슈바 뭐 돈 뭐 없을거 같애 한 푼도 없을거 같애 에 그 남아있습니다 에 에 주머니에 뭐 슈바 천원짜리 뭐 백원짜리 다 있을거 아니야 여러분들 주머니에 다 있잖아 에 돈이 많으면 슈바 많을 수 밖에 없지 음 잘 살면은 그렇게 되는거에요 여러분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세대방위 제제 에 가볍게 승리를 가져와줘